오늘 장 랭킹 5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증권맨은 어떠한 키워드에 주목했을까요? 지금부터 이야기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할게요.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순위별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정리 들어가 보죠. 5위입니다. 신라젠 2현상의 영향이라고 봐야 될까요? 제약 바이오주 일제히 오르고 있습니다. 4위로 가보도록 할게요. 미국이 중국산 통신 장미 판매를 전면 금지할 계획이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우리 반사 이익 볼 수 있을까요? 4위 통신 장비주입니다. 3위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출 모멘텀에 들썩이던 방산주가 어제 툴석했었죠. 오늘 올라오는 탄력도 약한 편인데 오늘 강한 쪽은 북한 테마로 엮인 쪽입니다. 변화 나오는 걸까요? 3위 확인해 보셨습니다. 2위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그룹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라이온하트 상장 관련해서 이제 한숨 돌렸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느 쪽으로 지금 시작은 해석하고 있을지 궁금한 그 이슈 보셨습니다. 1위입니다. 2위부터 폐배터리까지 이슈 가득합니다. 넓게 그래서 잡아주신 듯한데요. 1위 전기차 관련주 올라와 있습니다. 변동성이 있는 쪽을 대표님 오늘 먼저 볼까 봐요. 저희 딱 가운데 3위로 대표님께서 꼽아주셨던 여기 방산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방산주가 사실 연초부터 여름 지나올 때까지, 태조 이방원 들썩들썩 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수출 모멘텀, 이제는 다르게 봐야 된다라는 시선이 우세했는데 어제 막판 급락, 그리고 오늘 시세를 보면 조금 분위기 변한 건 아닌지에 대한 고민도 시작이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의 시세, 저희는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한국 시장의 특성이죠. 오른만큼 올랐으니까? 한쪽으로 간다 그러면 우르르 갔다가. 또 분위기 바뀌어서 조금 이상하다 그러면 우르르 나오는. 그런데 이게 또 대표적인 게 지금 방산주를 비롯해서 또 오늘 아침에 북한은 미사일을 170발인가요? 맞아요. 우르르 쏘고. 거기다가 7차 핵실험 가능성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그래서 테마 쪽이 조금 더 활발해진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그것도 영향을 끼치겠지만, 이제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태조 이방원이라고 해서 예전에 한때 여름때부터 강했던 게 신재생에너지부터 조선이나 그리고 또 방산, 원자력 이런 쪽에서 특히 그중에 하나 방산 같은 경우도 그때는 수출 모멘텀과 함께 밸류를 재평가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 나오다가 지금 시점쯤 되다 보니까 시장이 타격을 받았죠. 그런데 딱 보다 보니까 의외로 반도체가 잘 견디고 그리고 또 낙폭과대주가 널려 있습니다. 그럼 지금 시점에서 이쪽을 계속 유지해서 가는 것보다 연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선방한 쪽이거든요. 지금 최근에 밀렸다고 하더라도 월본 같은 경우 보면 그래도 단단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팔고 정리해다가 싼 거 아니면 반도체 이런 식으로 또 넘어가는 과정이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최근에 소외되는 경향들이겠죠. 투자 매력도가 떨어진 그 영향이 가장 클 것이다. 이런 분석을 주시는 걸까요? 그렇죠. 그럼 방산주라고 하게 되면 그 사이에 방산 계약 취소된 게 있나요? 없죠. 없죠. 아니면 거기다가 품질 이슈나 나오는 전차가 폭폭 그런 얘기는 있었죠. 그런 잡음은 태조 이방원이 잘 갈 때도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대표님 말씀 주신 것처럼 계속 기술력에 대한 이야기 향후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는 여전히 나오고 있는 구간은 맞는 것 같습니다. 뭐 한때 낙탄 사고 잠깐 나온 적은 있었는데 그게 미치던 여파라든가 아니면 방산 쪽에서 크게 지금까지 바라보고 있던 매출에 대한 변화가 나온 건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여전히 큰 모멘텀은 없는데 이쪽도 단기 낙폭이 커졌다라는 부분 쪽에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아마 예전, 지난번 고점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의 회귀는 나오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관점 쪽에서 방산주에 대해서 이제 또 어차피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안 끝나고 있고 계속 진행형이죠. 계속 되는 자원에서 언제 끝나 그러면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들이 되다 보니까 계속 더 이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커지는 가운데 최근에 또 미국 시장에서도 그러죠. 방산주가 급락을 한 번 했었죠. 이쪽보다 빅테크 기업들 예전에는 이만큼 바라봤는데 여기까지 하락했다. 거기서도 이제 로테이션이 좀 나오는 거죠. 이런 과정 쪽에서 변화이지만 바뀐 건 없다라는 쪽에서 대응하는 게 더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그래도 방산을 볼 때 그러면 지금 낙폭 걷다가 지금 오늘 대부분 보게 되면 5, 6%씩 다 반등하죠. 그런데 방산주만 그렇겠습니까? 오늘은 그래서 계속 추가적으로 이런 질문을 드릴 것 같아요. 이 빨간불이 정말 빨간불입니까? 아니면 기술적 반증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지요? 라는 질문을 드릴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드릴게요. 어떻게 보세요? 빨간불이 파란불로 보이면 생명이죠. 아, 빨간불은 맞는데 다음 주에 이 빨간불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나오면 또 마음이 아프니까 어떻게 보시는지가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그거죠. 그러면 어제 미국 시장에서 반응했던 게 악재에도 불구하고 움직였던 게 진짜냐, 가짜냐. 이게 보통 보면 하루 이틀 뒤에 나오죠. 그래서 아마 그것까지 확인을 하시되 그렇다고 하더라도 악재에도 불구하고 저점에서 빠르게 움직였던 얘기는 그만큼 낙폭이 컸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1차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쪽으로 봤을 때 빨간색 의자 좀 믿죠. 주말이라도 좀 편하게. 그럼요. 그럼요. 그럼 믿어본다라는 가정하에 만약에 이쪽의 관심을 지금 끌고 가본다면 대표님, 저희 방사 수출 모멘텀으로 가장 셌던 대형주들 있잖아요. 빅3에 대해서 노려봄을 계속 끌고 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테마성으로, 아니면 조금 더 가벼운 쪽으로, 조금 더 세분화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대형 쪽도 낙폭 컸기 때문에 돌아가는 정도는 계속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래도 그중에서 잘 버텼던 종목 중에서 캔코아이로스페이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 군수 쪽도 있겠지만 민간 항공기, 우주항공 관련된 모멘텀까지 다 열겨 있다 보니까 지난 분기에 나왔던 실적 변화랑 같이 연결돼서 나온다고 하면 좀 더 기대감을 키워도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한 군데만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제 또 우주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나사라든가 아니면 스페이스, 예전에는 나사 하나만 봤었죠. 맞아요. 그리고 그것도 또 정부 기관 쪽이다 보니까 왠지 또 마진이 박할 것 같은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커졌습니다. 뭐 스페이스X부터 다 커진 상황들이 나오다 보니까 매출의 기회가 훨씬 커지겠다. 게다가 리오프닝이면 민간 항공기 정비, 유지 보수 이런 것도 계속 들어가겠죠. 이런 쪽에서 기회의인들이 더 많다는 쪽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로는 방산주 이야기를 해봤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의 분위기가 많이 다른 쪽 조명을 해볼까 하는데요. 카카오 그룹주 2위입니다. 라이온아트 항장을 사실은 뉴스 10억 헤드라인만 보면 철회한다, 그래서 급등한다 이렇게 많이 묶여서 설명은 되는데 대표님, 철회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보류로 해석을 해야 되나요? 그리고 이게 그룹주의 리스크 해소로 봐야 되는지 지금 자리에서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특이하네요. 카카오 그룹주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카카오 하나였는데 언제 이렇게 또 그룹주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이게 그룹 리스크였네요, 그러면? 그렇네요. 그러면 그룹 리스크에서 지주산은 자유로울 수 없으니까 묶어서 생각해 보면 저희 어떻게 보면 될까요? 참 많이 컸습니다, 카카오가. 그렇죠, 그렇죠. 많이 컸다, 오연 쪽인데.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게 일단 촉발을 했었던, 카카오 뱅크부터 카카오페이, 카카오 게임즈까지. 카카오와 관련된 쪽에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가 그거였었죠. 너네 상장한 배경을 봐라, 라는 부분이 첫 번째였죠. 그러면 출생의 비밀이죠. 또 무슨 막장 드라마 아니고요. 출생의 비밀이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와서 도마 위에 오르기 시작한 게 너네들 다 그렇게 물적 분할해서 다 들어오는 이런 회사들. 그런데 그러면 그 출생의 비밀을 안고 있는 그 아들이 또 밑에 자기 자식을 또 그렇게 상장을 시키려고 하는 현상이 나온다. 그러면 지금 이게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걸 바라보고 있는, 막장 드라마를 보고 있는 저희 느낌은? 아우, 답답하죠. 누가 한번 이건 안 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누가 안 되라는 소리를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네, 라하스죠. 라이온아트 스튜디오. 이쪽이 근데 상장을 하려고 했던 증권신고서를 철회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장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상장을 약간 보류의 개념이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떠도는 뉴스를 보니까 내년 3, 4월? 그러면 사실은 대표님 금방이거든요. 이렇게 고생하다가 올해 금방 갔어요. 이렇게 고생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이 이슈는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을 보고 오늘은 이 성격보다는 그냥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그러면? 정확한 표현이 철회신고서 내면서 나왔던 게 우리가 지금 상장을 하게 되면 제 값을 못 받겠다. 반대로만 말씀드리게 되면 제가 받을 때 다시 돌아오겠다. 이게 핵심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 리스크가 없어진 건 아닙니다. 그런 쪽에서 시장이 안정이 되면 언제든지 이게 저울질하면서 아빠다 올라갈게요. 대비할게요.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언제든지 돌출될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또다시 실망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는 기술적 반등이 얼마만큼 들어오는지에 대한 변화 체크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게다가 오늘 시장에서도 그거죠. 그동안 낙폭이 너무 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성장주들의 반발, 매수가 일단 첫 번째라고 하게 되면 이에 따라서 그러면 추세적으로 V자로 쭉 갈 거야라고 보기는 아직 힘들겠죠. 쇼커버링 성격도 조금 있을까요? 오늘 같은 경우는요? 어제 미국도 마찬가지고 오늘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오늘 아시아 시장 대부분 보게 되면 다 그런 성격들이 높죠. 그래서 저점에서 빠르게 반등하는 게 추세의 시작이겠느냐? 아직은 모릅니다. 이게 추세의 시작은 보통 주식이 많이 싸니까 신규 매수가 유입되면서 그래서 폭발적으로 사자가 늘어나면서 나오는 거래량이 폭발하는 과정이 나오겠죠. 그런데 그러려면 뭐 바뀐 게 있나요? 지금 사이? 전쟁이 끝났나요? 아니면 연주지 이제 금리를 안 올리나요? 아직 바뀐 건 없습니다. 하나도 없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일단 매도를 하는 쇼컷을 본다고 하더라도 더 하락한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더 밀릴 거를 생각하면서 그 룸을 보는 것보다 잘못 놔뒀다가 시장이 반발하게 되면 오히려 여기서 내가 이만큼 챙기는 것도 덜 챙기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래서 쇼커버링이 나오는 거죠. 그런 쪽에 무게를 두게 되면 만약에 또 생각보다 빨리 올라왔다. 그러면 또 이런 사람들은 여기까지 올라왔어? 다시 가동! 이렇게 시작하게 되면 시장이 또 영향을 받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일단은 기술적 반등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보시면서 거기서 낙폭 컸던 종목들이 반발매가 나오는 과정들, 탄력들 계속 비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지금 이 오후, 지금 이 시간에 카카오 그룹주 가운데 음봉이 좀 떨어지는 게 카카오 게임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카카오 다른 종목들은 오후로 갈수록 조금 더 확장세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대표님. 대형주와 중소형 그런 논리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얼만큼 누가 더 많이 빠졌느냐 이런 차이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어떤 그런 단순한 오늘 이건 음봉이고 저건 양봉이고 이런 차이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도 상승률은 거의 비슷하게 그래도 하락폭 대비 상승률은 좀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카카오 그룹주와 연계된 이슈 체크해봤고요. 키워드 하나 더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와 있는 키워드 확인을 해볼 텐데요. 넓게 물궈주셨습니다. 전기차 관련주. 리튬 부터 폐배터리 다 잘 갑니다. 대표님, 저희 좀 넓게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리튬 부터 폐배터리까지 가장 지금 이 시점에서 매력도가 높은 2차전지 내에서, 전기차 내에서의 공략 포인트는 뭐라고 개인적으로 보이시는지 궁금해요. 네, 개인적으로 다 알고...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지금 2차전지 소재가 2차전지 쪽 관련된 내용들이 일단 하나의 걱정은 지금까지 선정했었죠. 시장 대비해서 그래도 방어를 했었고. 그런데 방어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오늘같이 낙폭 과대주가 조병인을 받는 날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겠느냐 쪽에 고민이 상당히 컸었는데 아마 그렇다고 하락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만 아마 강부합권에 있는 종목들이 좀 더 많은 상황들이고요. 그래도 그보다 더 많이 하락했다고 보여지는 종목들은 오늘같은 경우 4, 5%대씩 바로 올라오죠. 그런데 이게 올라온다기보다 어떤 매물 공백이 생기다 보니까 거기서 자리를 차지하는 정도의 반등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아직 2차전지 관련된 쪽에 여러 가지 여파가 어차피 지금 바라보는 것은 세부적으로는 리튬 관련주들 이런 것도 얘기가 많이 나오기 시작하죠. 리튬이 없습니다. 저희 2차전지가 커지기 위해서 필요한 매장량과 그리고 또 계속 소진되겠죠, 매장량으로 쓰다 보니까 그럼 그게 없어지다 보게 되면 새로운 신규 광산 발굴해야 되는데 그 신규 광산 발굴하기도 만만치 않고 그러다 보니까 값어치가 계속 올라가는 현상들 그러면 가장 먼저 광산이 아니라 호수에서도 켜보자고 해서 먼저 기존에 있던 특히 포스콜딩스 같은 경우도 기존에 아르헨티나 아미온 같은 경우가 이게 쉽게 얘기하면 예전만큼 매장량은 예전에 무슨 몇십조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는 아직 추산하다 보니까 계속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가치는 더 올라가죠. 그러면 원자재 가격 쪽에서의 5월성, 그러니까 점유율을 확보를 하고 있는 쪽에서만 향후에는 기회가 될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리튬 관련된 쪽에서 광산을 확보했다거나 금양도 어제 그래서 상한가가 들어갔었죠. 맞아요. 콩고라는 나라에 대한 말을 좀 아끼겠습니다만 불확실성은 아직 잘 모르겠고요. 그런데 일단 이렇게 확보하는 과정 쪽에서 성과를 냈다고 한다든가 아니면 거기서 나오는 또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쪽. 그래서 지금 우리는 화학업체인데 화학업체인데 조금만 연관을 시키게 되면 2차전지 소재 쪽으로 들어갈 수 있어라고 보여주는 많은 회사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그런 쪽에서 모두 다 반응한다고 보지 마시고 특히 또 전구체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즘에 그렇게 되면 전구체 같은 경우는 솔직히 아직은 2025년 이후나 좀 먼 일기에 느껴졌는데 지금 개발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개발과 양산은 차이가 있습니다. 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을 확보했으니까 그러면 이거를 양산하기 위해서 공장도 증설해야 되고 같이 장비도 들어와야 되고 그러면 시간이 걸리고 돈도 들어가야겠죠. 그러게 꽤 오랜 기간 2년 이상이라고 봐야 되네요. 잘못하게 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기차가 폭발해서 막 성장하고 있는데 거기서 뒤늦게 대응할 수도 있는 상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분들은 개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양산. 그러니까 즉 공장을 다 만들어서 지금 이제 내년부터 매출 나온다라고 하는 쪽이 훨씬 더 좋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투자가 끝내고 매출에 찍힐 수 있는 그 코앞에 있는 기업을 보는 게 지금 맞다라는 관점이신데 요즘 쉽게 떠오르는 종목은 딱히 없습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해 주셨던 종목들이 살짝살짝 기억이 나긴 하는데 계속해서 기회요행 거기서 찾아볼까요? 대표님. 네. 그쪽으로 보시고 넘어가시죠. 라고 하면 좀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 번 포인트 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개별적인 성과가 중요한 것 같고요. 이럴 때 그냥 VOD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딱. 알겠습니다. 라인만 느낌으로 다시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개별적인 성과가 체크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만약에 한 2년 뒤, 3년 뒤 한다고 하더라도 예전 같은 장세였었으면 성장을 미리 끌어올 수 있으니까 오히려 주가의 강한 모습들이 나오겠는데 지금은 그런 성장을 또 과하게 받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주기가 짧아야 주가가 반영하는 속도가 빠르다는 걸 좀 염두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쪽에서 당장 내년부터 성과가 나올 수 있다고 보는 업체 중 하나가 장비 쪽에서 D&T죠. D&T 같은 경우도 검사 장비,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 하던 의자가 레이저 노칭 장비 쪽으로 확보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성과가 크다고 하게 되면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E&D도 공장 증설 다 끝났습니다. 내년부터 매출이 정부체 쪽에서 잡힐 거고요. 그렇게 나왔을 때 변화. 이 정도는 한번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원픽의 시간입니다. 왠지 추가적으로 분위기를 이어 나가야 될 것 같긴 한데 어디에서 원픽을 고르셨을까요? 네. 항상 상남자는 1번. 그렇죠. 그럼 1번 중에서 두 종목 주셨는데요. 우리 상남자 민수 대표님께서도 어떤 종목을 원픽으로 선정하셨을까요? 상남자니까 그 중에서도 1번. 그렇다면 D&T 맞지요? 네. D&T로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실적 변화는 물론 체크는 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가시성이 높다고 하게 되면 계속 LG에너지솔루션 쪽이나 해외수조 계속 가시성 높다고 바라보면서 지금 가격 대부분이 만 원대가 올라왔네요. 그런데 만 원대 전후로 해서 들어가는 전략, 특히 탄력들을 계속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패턴들이 갈뜩마뜩한 분위기거든요. 그런 물량의 흐름들 좀 체크하시면서 일단 터나기 시작하게 되면 만 3천 원대 정도까지는 가도 내년 실적을 보면서 큰 변화 없지 않을까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9,1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천 원으로 손절가 제시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오늘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이 시간 함께 꾸려봤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